저거 내주셨어요. Q. 간정 예수 4 widz 능력이 정말 잘 들었습니다. 불강팍팍. 저희도 40대 때 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교사가.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만약에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교육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거꾸로 던져봤어요. 우리 반의 아이들 개념 없죠?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가 왔어요? 경창? 누가 왔어요? 거기서 이제 그대의 목에서 제가 수긍을 한 거에요. 그래. 어차피 이 역할은 누구의 역할일 수 밖에 없다? 누가 가장 잘할 수 밖에 없다? 경사가. 그때부터 편안하게 별의별걸 다 만들었는데, 오늘 다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다 나눠 드리고 이렇게 갈 겁니다. 대념 없다. 한탄 말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대념 없다. 한탄 말고 진정하게 별의별. 아이들은 늘 새롭다. 대단합니다. 네. 네. 네.